아, 언니 벌써 오셨어요? 아이고. 아, 언니 벌써 오셨어요? 어머, 어머 세상에. 얘 여시껏 온 체중이 제일 예쁘다. 얘 여시껏 온 체중이 제일 예쁘다. 멋있지, 언니. 맛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제일 예쁘다. 잘 마셨어요? 아니야. 이거 지금 옷 벗고 하나 찍고 그러고선 조금 시간이 있어. 어머, 언니. 언니, NG 안 냈어? 놀이 신경 쓰여서? 뭐, NG는 뭐... 놀이 신경 쓰여서. 아니, 조그만 거였어. 아이고, 난리 났다. 어머 세상에, 웬일이니. 근데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온 거야? 너무 생과해 줬어. 생과해 줬어. 이 예쁜 꽃은 성이가 다 했어. 그러니까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얘가 했어. 그건 알고. 고마워 커피 1,000원 제가 했어요. 어머, 어머. 언니, 언니. 저 떡은 내가 했고. 저 살살 아기는 혜은이 언니가 있어. 어머, 어머, 어머. 그거 진주에서. 진주에서. 그때 갖고 왔던 거. 진주 친구들. 지금 도착해서 갖고 온 거예요. 왜? 어머, 왜 오늘. 다 같이 했어. 감동의 물결? 감동? 감동의 물결. 나는 귀가 안 들려서 감동님 물결인 줄 알고 감동님 물결인 줄 알고. 맛이 갔어. 어머, 어떻게 해. 어쨌든. 알았어, 알았어. 나 이제 빨리 옷 살아있고 올게. 천천히 오세요. 내가 감동의 물결이다. 영란이, 혜은이, 청이 해가지고서는 힘들게 만든 그 영양 건강 주스 차를 이렇게 갖고 와서 너무 고마웠어요. 감동이었고 뭐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괜히 으쓱하고. 멋있지 언니. 맛있는지 없는 일은 몰라도 제일 예쁘다. 끝나셨어요? 아니. 난리났다. 어머, 세상에 이런 일이. 우리 동생들이 이렇게 했어. 나는 그냥 이 정도야. 이런 느낌? 응.